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 동굴 윗길 깊은 곳 6분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곳을 다 비워야겠지요 아 좋았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좋았습니다 아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캐릭터 추천은 유튜브에 테라버닝 추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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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이 나오겠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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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근데 그죠? 아 꼬였어 꼬였어 여기서 돈을 좀 챙겨줍니다 완전 꼬였다 완전 꼬였어 아 돈도 못먹었어 아 이런 이런 완전 꼬였네 아 슛 아 슛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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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하자 이랬어 대박합시다 끝! 됐어 그만해 자 6분 동안 먹은 매수 875만매수 1시간 하면은 8750만매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자본 몬스터 숫자 14510마리 이렇게 될 수 있게 1451마리 아 이것으로 6분간 제로 동이 김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